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마지막 13번에서 14번 코스를 가기 전에 아까 요쪽에 지도상에 보면은 약간 W자 형태로 지금 이제 한 요 부분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. 요 위에 요렇게 하고 저쪽 이제 전망대에서 갖고 하도미사키 마지막 저기 보이는 데가 미사키 신사 등대 이렇게 있는 데인데 거기 전까지 이제 가기 전에 하도미사키 해수욕장을 가기 전에 좋은 정자가 있어서 잠시 좀 쉬고 현지인들도 아까 저기 보여드리겠지만 낚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아 저기 어르신분이 혼자서 저렇게 해서 저 아래쯤에서 지금 요 부분인데요. 낚시를 하고 계셔서 잠시 들렸다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저희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